압구정동에서 소주 한잔하고 있는데 호동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, 친구분이랑. 이리 와라, 같이 먹으라! 호동이가 그때 평양냉면을 먹는데 평양냉면은 사실 되게 슴슴한 국물 맛으로 먹는 거잖아. 간장에 식초에 고춧가루를 막 이만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형, 이러실 거면 왜 평양냉면을 먹냐. 근데 먹어보래. 와, 나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서 그 레시피 한번 공개해주시면 어떨까? 그거 밤이 좀 늦었지. 어, 맞아. 그게 하루에 다섯 번째 평양냉면이야. 와, 진짜? 먹다, 먹다. 이제 약간 물리니까 다른 맛으로 먹으려고 일산 희밀대 전, 거기 최고 고객이 강호동 호동이야.